안녕하세요 이온범입니다. 저번에 그 신전박이 꽃무기 코콘이 있죠? 그거 부셨는데 그게 나왔잖아! 그 애벌레가 나왔어요. 이번엔 번딩이 진짜 된 걸 보여드리도록 보겠습니다. 먼저 저번 거 이렇게 전부터 번딩이 되어 있어요. 인콩 번딩이 만드는 것도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 여기 있어봐봐. 여기도 번딩이 있는데 오! 이렇게 코콘 채로 꺼놨어요. 저번엔 코콘이 완전히 동그랬지만 이번 건 조금 이 벽에 하느라고 생각해요. 있죠? 코콘은 이따가 나중에 잘 보고 이게 번딩이다. 이 벽에 하느라고 생각해요.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파서 신발에 넣어줄 됩니다. 톱밥을 덮으셔도 되지만 안 덮으는 게 더 좋아할 맛이에요. 번딩이 방아파트가 되요. 번딩이 방아파트가 되요. 번딩이 방아파트가 되요. 잠시만요. 이렇게 번딩이 방아파트가 된답니다. 안녕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안녕